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사줄게 안 사줄게 엄마 아빠 싸우면 가 야 니가 그렇게 잘 맞춘다고 잘 맞춰서 이 꼴이냐 야 돈 줄게 7만원 난 신내림 받은 무당 행세를 하기로 했다 이쪽에 있어요 그쪽이신가? 불공파한테 정보 오이는 사람? 대답하러 나는 당연히 아니지 이분이에요 니가 뭔데? 뭔가 있나? 제가 그렇다면 그런거에요 뭐 더 있어 야 인사 드리라 잠자리도 좋아요? 네? 진짜 진짜네 솔직히 우리 언니 돈 때문에 만나는거죠? 보내고 계속 시작한건 사실인데요 지금은 사랑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진짜네요 네 장지윤입니다 처음이 아닌데 괜찮아? 임신하셨어요? 네 그쪽에 그런거에요?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이분 아이 맞아요 환영한다 자기야 누구 더 사랑하는거야? 아니? 누가 더 여자로 매력있는거야? 말해봐 거짓말이에요 어디가 어제 막 끝났는데 지금 잠금 입금 좀 시간 좀 걸릴거야 아니에요 지금 막 잠금 입금 하긴 했습니다 역시 있는 사람들은 달라 그 와중에 가장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응 수고 고맙습니다